여러분 위폰입니다 오늘은 바디 슬라이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 일단 바디 슬라이드가 다운이 되어 있고 설치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클릭해서 제거를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자 제거가 완료가 됐고요 깔끔하게 지어졌습니다 이 오그나이저가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모드 매니저도 좋긴 한데 모드 오그나이저가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주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여기 툴바가 있는데 지금 이게 삭제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될 거예요 그럼 제거를 할게요 이것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편집하기를 눌러서 바디 슬라이더를 두고 제거를 누르면 말끔하게 제거가 되겠죠 이렇게 완전히 제거가 된 상태에서 바디 슬라이더를 다운 받기 위해서는 지구분 모양을 선택해야 되죠 강의를 6화째 접어들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이해를 모두 하실 거라고 믿고요 자 여기 프라우퍼가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바디라고만 치면 이게 바로 바디 슬라이드가 떠요 자 바디 슬라이드 앤 아웃핏 스튜디오라고 써져 있는데 보기 편하게 한국말로 좀 바꿔 봅시다 여기 보시면 몸과 의상을 맞춤 설정하고 새로운 몸과 의상을 만들고 신체 유형 간의 의상을 변형하는데 사용하기 쉬운 도구입니다 라고 도구라고 써져 있죠 이 바디 슬라이드는 도구예요 무언가의 모드가 아니라 제가 설명드렸던 어떤 추가되는 어떤 의상이나 이런 형태가 아니라 보여주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보통 의상을 저희가 의상을 입히기 전에 바디를 먼저 바꾸잖아요 저번에도 CBB나 UMP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포라우퍼에서만큼은 CBB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제가 드린 바가 있어요 CBB를 선택하면 단지 피부만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바디라인이나 몸매도 좀 변형이 되게 돼요 더 슬림해지거나 더 나올 땐 나오거나 뭐 이렇게 변형이 되게 되는데 그럼 기존 의상을 입혔을 때 잘 맞아요 잘 맞는데 거기 몸에 따라서 의상이 변형이 되기 때문에 맞는데 기본 의상들은 그렇게 맞춰지지만 제작자가 만든 모드가 만든 의상은 안 맞는 경우가 다소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CBB만 설치할 게 아니라 HDT 라든가 몸매 변형을 일으켜주는 다른 추가 옵션들을 계속 설치하다 보면 모드 의상 제작자는 그것까지 간파해서 의상을 만드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CBB와 본인의 그런 작업 환경에서 의상을 만들기 때문에 다소 사이즈가 다를 수 있죠 한마디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마른 사람 몸에 맞춰서 의상을 제작했는데 뚱뚱한 사람이 입으려고 하니까 옷이 찢어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럴 경우에 바디 슬라이더를 적용시켜 놓으면 그 뚱뚱한 사람이 입었을 경우에도 뚱뚱한 몸매에 맞춰서 충분히 변형을 시킬 수 있도록 한 옵션 그게 바디 슬라이드라는 도구의 강력한 장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탁월한 유연성, 뛰어난 사용 편의성이 결합돼서 모든 의상의 모양을 누릴 수가 있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뭐 이렇게 뭐 여러가지 말이 써 있는데 이런 말들은 추후에 강의에서 필요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것을 설치를 해 봐야 될 텐데 여기 파일 탭에 들어가셔서 모드 매니저 다운로드를 눌러서 설치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저는 미리 받아져 있으니까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것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모드 이름이 이렇게 뜨고요 이것을 편안하게 바디 슬라이드라고 써줍시다 그리고 수동 설치겠죠 선택하는 게 없으니까요 수동 설치를 누르셔서 설치 가능합니다 라고 녹색 글씨가 잘 뜨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확인 그리고 설치가 되면 체크하는 바에다가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 지금 4.6.1 버전이 사용되고 있고요 플러그인으로 다시 와보면 어 안 뜯죠 근데 희한하죠 자 봐봐요 꺼도 안 뜨고 눌러도 안 떠요 CBB 같은 경우는 이걸 끄면 여기서 사라지죠 이렇게 키면 이렇게 플러그인이 뜨는데 바디 슬라이드는 모드를 깔았는데 플러그인이 없어요 라고 몇몇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간혹 주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다 설치한다고 해서 반드시 여기에 플러그인이 뜨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CBB랑 바디 슬라이드는 형태가 달라요 일반 모드들은 이렇게 게이트가 있죠 게이트가 있는데 바디 슬라이드는 프로그램 외 프로그램 이라는 뜻이에요 프로그램 밖에 프로그램 한마디로 이건 프로그램이 아니라 약간 랩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카메라로 찍을 때 렌즈에다가 필터를 끼잖아요 그래서 색상이 좀 달라 보이는 효과를 주는데 CBB는 그런 거예요 카메라에 장착을 하죠 그래서 장착했다라는 이런 징표가 나타나는 건데 이거는 게임에 장착하는 게 아니에요 게임 밖에 있는 겁니다 게임 밖에 카메라에 끼는 게 아니라 카메라에서 찍은 것을 포토샵에서 우리가 수정하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바디 슬라이드에서 수정을 하라는 의미로 게임 밖에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플러그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은 따로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설치는 이미 됐죠 그 상태에서 카메라 밖에 이런 게 있다라고 해주려면 여기서 이제 데이터라는 탭을 들어가고요 새로 고침을 한번 해줄게요 그 상태에서 밑으로 쭉 내려 보시다 보면 이제 여기 툴스라고 돼 있는 카테고리가 나오는데 이 왼쪽에 갈매기 표시라고 해야 되나 이것을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디 슬라이드라는 게 또 떠요 그 옆에 있는 것을 한번 더 눌러주면 쭉 이런 게 뜨는데 이제 간혹가다 여러분 상태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글씨가 뭔 글씨인지 알아볼 수가 없죠 이럴 경우에 파일이라는 이름과 모드 이름이라는 사이에 이 바가 있어요 여기다 갖다 대면 이렇게 모양이 다른 모양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모양을 클릭하시고 손 떼시면 안 돼요 클릭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살짝 해주시면 이렇게 풀센텐스로 이렇게 글씨가 전부 다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바디 슬라이드 곱하기 64.exe라는 게 있고 그냥 바디 슬라이드.exe라는 게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클릭을 해도 뭐 아무런 변화는 없죠 이 상태에서 본인의 윈도우가 64비트 호환이면 64를 눌러 주시고요 본인의 윈도우가 32비트면 밑에 있는 그냥 바디 슬라이드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요즘 설치되는 윈도우들은 대부분 64비트기 때문에 그냥 64를 눌러 주시면 돼요 윈도우를 옛날 걸 좀 쓰고 계신 분은 64비트인지 32비트인지를 좀 찾아보셔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64비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우스 클릭 버튼을 눌러 줄게요 그럼 여기 실행 프로그램으로 추가라는 게 있죠 이 버튼을 눌러 주시면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나오는데 이것과 똑같이 바디 슬라이드라고 적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요 이 위에 실행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바디 슬라이드가 돼 있죠 이것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바로 가기 버튼을 눌러서 툴바를 누르면 위에 등록이 되게 됩니다 왜 이것을 등록을 해놔야 되냐면 저희가 평소에는 여기다 갖다 놓고 게임을 킬 거잖아요 바디 슬라이드를 키고 싶을 때마다 여기다 갖다 대고 실행 버튼을 눌러서 키면 귀찮으니까 이건 이 상태에다 두고요 툴바만 클릭하면 자 바로 이런 메시지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프라우4 옆에 있는 추스 게임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바디 슬라이드가 뜨게 돼요 이 두 개를 굉장히 혼동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는 아웃핏이에요 그리고 밑에는 프리셋이죠 그래서 기본으로 할 바디를 밑에서 고릅니다 자 기본으로 할 바디를 저는 커비를 아마 골랐을 거예요 커비를 선택을 하고 여기에 만약에 스포티라든가 땀을 흘리는 것 같은 바디 이런 걸 추가적으로 깔면 여기에 뜹니다 CBB 뭐 스포티 무슨 무슨 바디 뭐 이런 게 뜨면 그것을 선택해서 베이스로 잡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클릭해서 내가 수정하고자 하는 갑옷 옷이죠 옷을 선택하면 됩니다 여기 기본적인 의상들이 다 나와요 자 로봇 아머 근데 여기에 이제 모드를 깔게 되면 여기에 추가가 되겠죠 이거를 선택을 하면 아 근데 밑에서 바디를 선택했는데 여기도 바디에요? 하면 이거는 이제 알몸을 수정하는 겁니다 알몸을 수정하는 것과 의상을 선택하는 건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로봇 아머를 선택해서 프리뷰를 눌러보면 이렇게 로봇의 아머가 뜨는데 이게 아마 팔 부분인 것 같아요 팔 부분을 수정하기 위한 이런 것들이 뜹니다 자 이런 바디를 수정하는 방법은요 이 다음편 지금 이 영상이 올라간과 동시에 거의 동시에 같이 올라갈 건데 다음편 바디 슬라이드 사용 방법을 보시면 어떻게 사용하는지 대충 나옵니다 근데 이게 만능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 나 바디가 깨졌어 내 몸보다 의상이 더 작아서 살이 삐져나와 이거 바디 슬라이드로 수정해야지 했는데 이 모더가 바디 슬라이드를 제공하지 않거나 혹은 3D 툴로 그러니까 3D 프로그램으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바디 슬라이드에서는 수정하는 데 한계가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의 경우에는 이제 수정이 안 되니까 100% 다 수정이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기능이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웃핏 스튜디오라는 게 있어요 요것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아웃핏 스튜디오라는 곳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약간 포토샵 같은 그런 툴바가 있고 여러가지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요 아웃핏 스튜디오도 마찬가지고 바디 슬라이드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고급형 프로그램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전문가나 거기에 준하는 지식을 갖고 계셔야만 만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마 유튜브나 다른 쪽에다가 그런 바디 슬라이더 예를 들어서 예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임산부처럼 배를 볼록 튀어나오는 바디를 만들었어요 굉장히 임산부처럼 근데 그 의상이 거기에 맞춰지질 않아요 그럴 경우에 이 아웃핏 스튜디오에서 강제적으로 그 바디에 맞출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하는 영상을 찾아보시면요 아마 너무 어려워서 보다가 뭔 얘기인지 몰라서 끝일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좀 다루기가 어려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나중에 제 강의를 모두 보신 후에 앞으로 나올 강의들이죠 그 강의들을 전부 보신 후에 모두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올라가시면 이건 사실상 모더들이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런 실력을 가지게 되시면 한번 해보시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의 강의는 거의 초보자 분들에게 포커싱이 맞춰져 있고요 따라서 오늘은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강의는요 여기 보시면 기타 공구 깔기 파트 1 기타 공구 깔기 파트 2로 돌아가게 되는데 물리학을 적용시키는 그런 도구들과 실질적으로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편리함을 느낄 수 있는 도구들을 설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제 강의를 보시면서 모르는 게 있거나 잘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나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나 매니저가 친절하게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